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누라는 도대체 못하는 운동이 뭐야? 글쎄요 배변 운동? 아, 그렇지 인정 근데 어디 갔다 와요? 잠깐 일광욕 좀 하러 마누라는 어디 갔다 와? 저도 잠깐 사과 사러 차갑네 고마워요 마누라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해 사치수한테는 안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 뜨거운 게 아니라 난 그냥 고마운 건가 봐?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따뜻하고 차치수는? 차치수는 어떤데? 차치수는 안 들을래? 안 듣는 게 낫겠어 오늘은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오늘은 내가 먼저 일어나야지 나도 좀 나쁜 남자가 돼야겠어 이끼랄 차치수는 차치수는 감사합니다.